지우아 지우아 까요 글이 가겠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택을 그러면 어떻게 주포로 가야 되나? AP가 세 명인데 정글 미래탑 AP면 주포 탱가도 되고 탐켄치 사람들이 많이 해서 넣어먹으면 안되니까 이번판 실력이 이쁘만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시바 수급자니까 나를 투표해달라고 징징 꾸모님 럭스형 여기 동그라미 하나만 맞어 근데 높다 이거 룬이 사실 살아되네 오늘 앞에서 점검 몇시까지에요? 아 큐? 아 시바 막장에 시바 이거 먹을 수 있겄지 어 몰래 자부지 쓸거야 말게 이래 이따라 어 야 지랄하네 지랄하네 진짜 시발 뭐하냐 아 저게는 좀 했어야지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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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한 번에 확 그런 새끼들은 이 마디같은 십새끼들은 고발을 이용하여서 수쟁이 찍어 AD찍으니까 훨씬 더 약해진 느낌 나쁜가 어우 다 놓쳐 패시브 때문에 패시브 터지고 뭐하고 하니까 있잖아 탑카운 나온다 탑카운 나와 탑카운 나왔어 진짜 탑카운 나와 킬은 절대 안나와 탑카운 이거 추노 하면 될거같긴 한데 WPWWWW 클로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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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CS한테 보이잖아 아 이거 홍대야 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해 참 어 수상순이 약간 힘들긴 한데 뭐하는거지 이제 그림자로부터 약간 슈앤드 블러드 치고 내가 더 잘먹었어 못쓰 더 싸워 슈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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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갱당벌이기 야 뒤를 박아 뒤를 박아 뒤를 박아야 돼 이거 야 슈앤드 아 좀 안좋은데 자르만 자르만 직관 해체하면서 전멸 조발 에이 잡았다 이거 잡았다 밀어줄게 다 먹어 버리지 밀어줄게 하면서 다 먹어 버리지 아 뭐야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줘 오 섬킨치 오 켄치 나이스 이거 미성이야 야 설마 미니언 나 치는거 아니야 이거? 이런거는 여러분들 투포로다가 게임을 터뜨려주는 것도 괜찮아 광후의검 아 몰라 죽은거 에이디 터뜨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아프네 비타지 가야될튼 어 비타지 무조건 가야될튼 어 존나 아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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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새끼냐 진짜 특보스토천한 새끼 직전에 늦지않아서 세팅하는게 맞잖아 맞아맞아 카시 CS 90개 럭스 왜 미드럭스 CS 30개밖에 안돼? 럭스 뭐야 CS 왜 30개야 카시 90개인데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것 어 뭐지?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목표 확인 커서 아 왜 이렇게 최소 다블킬 내야해 다블킬 머거 먹어 먹어가지고 그렇지 반대 던져봐라 드래곤다 여기에 럭통 취해야되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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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끼리 먹어라 나 갈게 야 저 잡아야겠는데? 족박을 맞춰 족박을 씨발라마 라이스 소리를 분리해 굴았네 이 새끼 막을수가 없다 지금 막을수가 없다 으아아아 아아아아 욕시라도 말아야되는데 사무메럭스 나 근심 걱정을 그렇게 쎄 이 새끼가 아 로키가 심먹한데 지금 어 로키가 심먹한데 지금 아 로키가 심먹한데 지금 너무? 너무 안개하겠다 선대마시아는 좀 좋지 않냐? 선대마시아 좀 아니지 않냐? 어.. 아 선대마시아가 좀 아니지 않냐? 아니 EQ 대마시아 EQ 대마시아 선대마시아는 좀 내가 보기엔 아니었던거 같았어 어 어 즉시하겠다 EQ 대마시아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진하겠다 빠져나가는거 없는데 자아 싸이 부드럽게 또 즉시하겠다 공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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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30 30 1 2 아 1 사람 상 아 아 저도 이거 약간 궁이 궁이 14초 스마 잘써 어 스마야 사람 야 시발 스마 야 너 아까부터 왜그래 알리한테 불러 뺏기더니 없어? 소리 없이 어 있잖아 뻥 까버리기 아이 시발 뻥 까버려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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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떡진 소리에서 먹는다 염리를 존나게 해서 아 봉헌이 형 어 어 어 어 어 어 무기 어어 어어 카치까지 온다 다 빼라 이거 앞대 쉐도 이런거 좀 싸워라 저런거는 좀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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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자! 미사! 작은 템 로봇 하나 나오겠다 분달의 마법 같이 근다가 벤지 가야겠네 카시의 블라디에 지금 탑에 알리 알리랑 같이 다 있으니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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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작다가 될려나 모르겠네 야 빨리 잘라야돼 무조건 잘라야돼 빨리 빨리 오기 잡아야돼 이거 무조건 잘랐었데 지금은 나이스 나 탈이 다해 나 탈이 공원이다해 나 탈이 공원 싸워 응 소리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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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칠대 아니지 사고뭉치고 어떤새끼야 지금 칠대여 지금 전진하겠다 벤시도 가야겠다 칸이 너무 쎄가지구 야 여기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이블린이 씨바 그냥 던진하지마 뭐지 그냥 던진하지마 상공자 상공자 뭐냐 상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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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악 정플 아니야 이거 아 이 새끼를 마스터해야돼. 아프더라도 이 새끼를 마스터해가지고 무딘 상태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좋아서 전장에서 뗐어. 야 따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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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가면 돼. 이득 많이 봤어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본거야 이거. 문도 많이 봤어 진짜. 약간 좀 이불린 있는데. 한숨 놀았다니만 하자. 이거 따겠다 이거 따겠다 따겠다 따 따 따 따 따 따 야 이블린 씨발. 이블린 옆에 있으면 내가 키 쎄졌다. 거짓말 가지고 존나 던진다. 이블린 옆에 있으면 내가 키 쎄졌다. 거짓말 가지고 존나 던진다. 이블린 옆에 있으면 존나 던진다. 너 면세 한폼에 간다 조심해라잉. 록스 조심해라 이거 알림이 오고있긴 한데. 그만 그만 그만. 뒤에 알림 뒤에 알림. 천천히요. 록스 Boral phil Windows. 탄산 Extreme sondern Terminal. 아 붓나간가 걸로. 어... 거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음... 아아 아니 이블린없이 바로 나 안먹을거란 말이야 그치 니도 울미야란 말이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옆에 블라디까지 있어가지구 약간 이거 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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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먹어먹어 먹어 apparent 먹으라니까 으아auㅆ 이발 이발이발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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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 왜 처먹어 이 두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왔누나 스킬 넘 없어 지금 나이스 atta b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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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활 어떻게 난 탔어 얘들아 이거 어구르냐 이거 모두 어구르르냐 다행히 야 럭스야 20분에 성배의 마감봉은 좀 너무 약하지 않냐 성배의 마감봉 딱 두개 너무 저렴한거 아니냐 성배의 마감봉 최소 라바돈이라도 있던 시몰이라도 가던지 니가 좀 버티지 않겠냐 이거는 한 대 5회 이쁜데 뭐야 이 순작은 뭐냐 아 드래곤은 드래곤이지 어우 나 바로 나간줄 알았어 얘 방금 저것만 물면 내가 내가 공사살이 전진 여긴정 빠져에에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앤 이씨!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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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전진하겠다 빨리 세뱅이 빨리 먹어 세뱅이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진짜 횟수있다 이거 참고로잉 아 빨리 좀 먹어봐 씨발 먹어 먹어 씨발 어떻게든 먹어야돼 럭스 씨발아 몸을 대라 개새끼야 몸을 대라 아 럭스 씨발 몸을 대줘야지 몸을 니가 아 럭스 씨발새끼야 아 럭스 아 진짜 존나 너무하네 진짜 럭스 아 아 쟤 소리 없이 일단 세 개 바로 찍혔으니까 이득이다 어 우 우 우 그래야 나 아직 바로 풀어있어 너 안 던지냐? 안 들어가냐?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프고 야 뭐야 만발인데? 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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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망이다 이거 철철철 이거 안 되겠다 시가 더 못해 이 개생이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으어 요거가 으어 소에 나완게 요거가 아 재빈님 오늘은 좀 벌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인서트코인이랑 같이 한다 재빈아 일단 형 잠시 커피 한잔 할게 어